남태준이 자기 딸 송장 치르는 거 보기 싫으면 날 부르겠지 거기다 나한테 남승준이라는 가드가 있잖아 남희연이 애지중지 않기니까 송장 말이야 장훈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사모님이 사모님이 지금 어디 입원해 있답니까? 얘야 내 좀 보라 이 애비 좀 보란 말이디 얘야 어쩌자고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네 이 아바지 죽은 걸 보고 싶어서 기랬네 야 아까 죽이라도 먹었네 아니요 아예 이불 대질 않으세요 기노마가 진짜? 여긴 제가 있을 테니까 그만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 이러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시겠어요 그래요 아버님 아가씨 곁엔 저희가 있을게요 그래요 여보 이러다 큰일 나요 이러다 큰일 나요 희혜야 저놈아가 여기 무슨 일이네 최배사야 저놈 당장 끌어내라 당장 나나야 차림수지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얘 얼굴만 보고 갈 거니까요 괜찮은지 얼굴만 보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지 형님 잠깐만 잠깐만요 여보 여보 희혜야 바보같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죽어도 당신하고 죽고 살아도 당신하고 같이 살 거야 희혜야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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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혜